초창의 대가다 능력 능력특 능력특 가격 3장 뽑음 엘리트 지금 잡으러 갑니다 폭력개인기 얍 버튼 23비를 때리는 미친 애벌레들 외세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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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맞았네 학습에 전투 참가까지 에릿 하나 더 아이 거지같은 이벤트 밖에 안 나오네 나가블린 나온거 좋고 아 미션 해야되는데 내리는게 맞는거 같은데 엘릭스 가면 우어 나오겠지 우어는 좀 잡기 힘들거같은데 우어는 좀 잡기 힘들거같은데 왓츠허 너무 약하네 왓츠허 너무 약하네 간식 간식 쓸만한 덱은 아닌거 같고 육강력인데 엘리트 갈까? 전투 참가가 세번째 턴에 잡히면 망하는거 같은데 세번째 턴에 잡히면은 갈만한거 같기도하고 어휴 오피 전투 참가 안잡혔으면 왓츠허 두개골 갈라졌다 왓츠허 두개골 갈라졌다 문화강화 이번에는 그렇게 안급하겠는데 요 덱에서는 음 만 뿌우우우우우우 나와주세요 좋은이다 좋은 방치 소리 안나니까 꺼다 켭시다 이들고 오르고 일단 상점길로 가서 제거를 하고 일단 껐다 켜 좋은 강이 나올까 굿 가르기 가르기보다는 대삼의 눈이 날듯 대삼의 눈이 날듯 세이프티 워처 매우 안전 공제 가능한 왓측 생성되는 카드 강화되는 파워 카드가 파워 카드가 파워 카드가 되게 약한거 같긴함 음 하지만 아직 모른다 포션 아우 모르겄다 아이씨 일단 포션으로 엘리트 잡고 감 깎아 잠깐은 따롭지만 하고싶으면 하고싶으면 안면 하기 싫으면 안해 그럼 타이밍 에이 아 재련이랑 재련이랑 너무 헷갈림 재련이랑 재련이랑 결제랑 결제랑 맨날 헷갈려 배울때도 쓰레기 이벤트 언급 안하기 갓 이벤트 배워도 그때만 딱 알고 다음에 바로 까먹어 배워도 그때만 딱 배워도 그때만 딱 공유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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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되잖아 쓰레기 게임 옵션 쓰면 강화되는데 옵션은 앞에 엘리트 잡을 때 쓰는게 나을 것 같고 선신 선신 알만한 것 같은데 선신 팽이 선신 점심의 형상 어 어 미라 손없나 어디 어 흠 쓰레기 게임은 얼마든지 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 쓰레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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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죽었니? 살아니? 살았..지 bonjour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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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빡сят 빡채 전지 전지천신 전천 Want 아허 호신이몹시다 앞에 엘리타 더 잡고 그 유물 아이씨 새끼 혼내나 이씨 아 포션 먼저 먹을걸 근데 포션 먼저 먹었다가 문화나오면 또 리버스 쓰레기게임 호벨 저지 저지 널 만하지 않나 뱅이도 있고 전 택시가 정말 많군 부사나부랭이는 자도 이길거 같은데 뱅이도 있고 저지 폭살 모으고 팽이로 한방에 알할라 보내줘 야코 안걸렸을때 때리고싶은다 어? 야코 안걸렸다 가자 오하하오 잘하면 좋은가까지 보겠다 그냥 때리자 이거 아 저순 구접책 형 모독팽이 와 모독팽이 집에는 필요없지 않나 어차피 천신의 영상이라 집에 쓸까 그래도 나홀로 집에 이벤은 괜히 템포만 떨어질것 같은데 이것도 선.. 천이라 선천 너무 많으면 첫 턴에 너무 많이 맞음 성수 아니면 판도라 판도라가 낫지 않을까 도갈도 있고 액 너무 약해서 아 잘 떴다 제삼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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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속이기 제삼눈의 현실 속이기로 버티면서 전신의 영상 쌓고 전신의 영상 쌓고 전신의 영상 쌓고 그거 저거 나와야된다 현실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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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 너무 많으면 어차피 말라죽은 범벌 범벌 때릴걸 실수다 1 2 2 2 1 2 2 1 1 1 2 2 1 2 2 3 말과 행동이 다른 스트리머 2 급소 왜케 개꿀 같냐 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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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안좋은거같은 상황이 음... 어둠이 빡탈 복신나가겠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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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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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 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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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인듯 헐 이럴 걸 쓰면서 상점같이 뱅이 방해하는 이현숙 얘네들 어떻게 다 정리하지? 아니 광역기 광역기 미리 빼고 들어오는 거 봐 너네는 축성을 소중히 하지 않지 게임을 시작하지 앞의 거 뒤에 거 잡고 병요정 띄워야겠네 아 140딜을 꼽자고요 안되는데 이거 이거 잡고 맞고 명요정 맞고 명요정 띄워야 명요정 띄워야 명요정 띄워야 사라도 산게 아닌데 왜 여기까지 왔는데 분화가 강화 강화가 안 돼 있어 뭐인 경우야 이건 분화 강화 필수 아냐 아 아 요정아 함께 첨탑을 오르자고 했잖아 눈을 떠 요정아 눈을 떠 어 어 어 비갈김 첫 헌패 너무 안 좋네 고비는 자유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씻 여기는 무난하게 교훈각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던지어 번 제발 온돈 리노 잭슨 어? 휴 흘럴뻔 고통사고 날뻔했다 버금통 개똥 쓰레기캠 구복 구복 쓸까 인내 쓸까 병갈김 병갈김하기 병전지하기 병전지가 낫겠지 병전지로 휘갈김 써 마요사색 뿌리검 담배 모션 쉽지 않음 제거하고 마요사색 오 사색 살까? 제거 마요사색이 제일 땡이 막힘 그것도 그렇네 마요만 사고 제거 하고 마요네즈 사야될 것 같아요 마요사지말고 뿌리검만 살까? 근데 지금 수리건 보기에는 파츠가 많이 없네 전속이 3개나 있을 필요 없잖아 저거 행이 막히는 곳도 있고 엘리트 잡을 수 있겠다 아잇 정말 어디같은 이벤트 번지 염원으로 돈 벌어야 되는데 염원이 여기 잡히면 어떡해 염원으로 빌리빨리 염원으로 빌리빨리 염원으로 빌리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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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공도 심판하자. 심판당함. 맹행강화. 누가 날 심판하는거. 홀드 땡긴게 같이 이기를. 아, 광티가 엄벌에 들었어. 왓츠의 이런 모습. 범이야. 범은 아니고. 너무 용감했다. 게임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집에... 집에는 앞만 봐도 별로일 것 같은데. 에너지가 모자라질 않아서. 전지 천신이 방법이 있고. 전지 염원으로. 전지 염원으로 방어 돌리는게 낫지 않을까? 전지 염원으로 방어 돌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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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수가 파워 세를 이기지 못했다면 본인의 파워가 부족하진 않는지 생각해봅시다 덱 되게 애매하긴 하네요 못차냐 예열 닿으면 못굴릴 덱은 아닌데 당한 덱 특 조건 없음 약한 덱 특 조건 개많음 일단 뭐뭐 하면 강한데 이러면 약한 덱임 의외로 강한데 버티면 강한데 오만내면 강한데 다 약한거인 오만내면 강한데 오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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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지? 어쩌긴 뭐했지 발팽이 안 나온 거는 다행이네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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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뻰삐 이기긴 했고 아닌가? 이겼을걸? 벌써 교운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이겼지 이건 이겼고 잠깐만 아잇 통교훈 아이씨 이미 경지에 올라서 더 배울게 없다 상방도 심장도 다 문제일 것 같은데 포션 좋은거 떠야 될 것 같아요 팀장은 민포있으면 할만하지 않을까 모르겠다 나는 이와 철을 이해할 수 없다 어허 발견 발견해서 똥카드 나오면 감당 안되는데 제거하고 포션 하자 요정 발동되면 이미 진타 낼듯 요정 발동되면 이미 진타 낼듯 아까봐 시그맨 아까봐 어 음 어 음 음 오아예 이 정도면 창방은 잘 잡은거 같고 오 어 야 뭘 왜 안썼지? 쓰지마 그냥 여기 지르며 쓰지마 아씨 염원 썼으면 잡았는데 돈이나 벌까? 아 뭐 심장 못 잡진 않을 진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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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진짜 나는 모르겠다 이 덱이 이해가 안 된다 광풍 쓰죠 길 모자랄 것 같으니까 전지 천신은 일단 실패했고 이제 그러면은 전지 마요를 하냐 아니면 전지 염원을 하냐 전지 염원으로 힘올리기랑 전지 마요로 방어도 올리기랑 뭐가 더 나을까? 힘이냐 방어도냐 전지 마요가 맞을 것 같다 염원 하나만 써도 공격력은 안 딸릴 듯 아님 말고 강정 강정은 단타 떼 먹죠 근데 음 공격력은 안 딸릴 듯 음... 음... 할만한데 할만한데 할만해 아 떴어야 했는데 어 떴다 이긴...거 같죠? 라고 해서 이제 지금 아씨 방어도 딸리지 않나? 문화 4평 정신수양 제3의 눈 하나도 안 뜨냐 진짜... 아 이거 24방어니까 뼈떼 때릴 수 있지 안돼 부대만 때리자 안돼 부대 좋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색 아 아 어디갔어 저거 잠마 그래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마 나오지마 평생 거기 있어 왓처는 갈거니까 관절 보수기는 거기 있어 관절 보수기는 거기 있어 거기서 살아 음 음 아니야 공성 못해 엄벌 쉽지 않았다 발팽이 났으면 진짜 힘들 없을 지도 없을 지도 모르 룩 방원의 의원 또 실패했네 마지막에 엄마